사회란 것이 다 이런 모두다 제각각의 역할이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플라톤은 사회정의가 뭐냐라고 그렇게 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최고도로 잘 수행하는 상태가 바로 사회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겨봐도 멋진 말이죠. 사회정의란. 정의란 것이 뭐냐? 올바름이란 것이. 사회 차원에서 올바름이라는 것은 이런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여러 구성원들이 각자가 수행해야 될 역할을 최고도로 잘 수행하는 것. 최고도로 잘 수행하는 상태를 미덕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것이 다 합쳐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최상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너무나 멋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생사를 볼 때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각 연배별로 학교를 다닐 때가 있고 직장을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개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은퇴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노년을 보내야 될 텐데 각 연배별로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그런 역할을 최고도로 잘 수행하게 되면 그게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볼 때는 정의로운 상태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있죠. 뭐 설방설레할 게 아니고 그럼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금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하면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구성원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을 최고도로 잘 수행하는 상태가 모두 다 합쳐지게 되면 바로 공동체 자원에서의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실과 진실은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 가운데 한 시간 정도를 투자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냥 시시끌끌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마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 시간에도 최고도 최상의 노력을 경조하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역할인 거죠. 그걸 사회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검찰이 뭘 해야 되는지 선관위가 뭘 해야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지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뭘 해야 되는지 선관위가 뭘 해야 되는지 대법관들이 뭘 해야 되는지 매력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관위는 뭘 잘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절대 선거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선거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잘 선거를 치르고 개수하고 정직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선관위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악덕을 저지른 건 미덕이 아니고 악덕. 선관위가 수행해야 될 역할을 최악 상태로 지금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걸 악덕이라고 보는 그런 악덕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그런 악덕이라고 보고 최고로 잘한 상태를 미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이러면 악덕을 범한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의 악덕을 범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악덕을 범한 거 아닙니까? 악덕이란 것이 무언가 하니까 자기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악덕이란 말입니다. 악덕. 최고로 잘 수행한 것이 미덕이란 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위를 뭡니까? 정치 보복이다. 신색깔론이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죠.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것은 미덕이 아니고 악덕을 한 거죠.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전혀 역할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건 미덕을 수행한 것이지만 악덕을 수행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전혀 뭡니까? 안 해가지고 악덕 상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모두가 악덕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세상에서 뭐죠? 해양수산부의 이대근 씨가 여러분들 피기기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안보실장, 비서실장, 민정실장, 해양경찰서, 국방부 다 뭡니까? 자기 역할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악덕인 거죠. 악덕. 미덕의 반대말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를 최상으로 잘 이끌고 국가의 구성원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뭐죠? 경쟁적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빼먹을 생각이나 하고 거짓말 할 생각이나 하고 부정선거 할 생각이나 하고 선거를 거래할 생각이나 하고 대법관들이 선거 거래를, 사건 거래를 한, 재판 거래를 한 그런 의욕이 지금도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부정선거가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월 16일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대한 야당 반발과 관련해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부른 것은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네요. 검찰과 경찰의 미덕이 뭐냐?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한 놈을 잡는 겁니다. 그게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고 그 나쁜 놈들 가장 잘 잡아내는 것이 뭐죠? 잡아내려고 노력하고 잡아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그것을 미덕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한동훈 씨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했네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멋진 양기비님 말씀이 나라의 관심이라고는 1도 없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공 박사님의 피나는 나라 사낭이니 나에게도 전해져서 이제야 나라를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니까, 남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고 여기 한동훈 씨가 참 말끔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 부른 것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패범죄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경의 존재이입니다. 얼마나 간단하지만 이런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를 지금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50대 초반에 그동안 하던 일들을 잠시 제쳐놓고 한 3년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한참 책을 여러 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사회정의라는 그런 개념이란 것이 모르고 우리는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다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고도로 잘 수행하는 것이 어우러지면 그것이 사회정의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명쾌한 표현입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이 어우러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회정의가 된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최고도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합하게 되면 그것이 선이 되고 그 선의 상태가 뭡니까? 사회정의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